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리고 방력이 마련 추가받죠. 다음 번에 추가 추가 추가! 본! 전멸로 빠졌는데 룰루가 와서 나이스까지! 추가적으로 킬이 또 나옵니다! 마하까지 잡아! 이렇게 되면 더블K! 완전 대박이죠. 킬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데프트! 이때 죽더라도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죠. 용 치고 있어요 이미. 용 치고 있어요. 코르키가 한 입만. 라인 버리고 무조건 잡겠다. 꽝! 데프트 죽죠이라면 무조건! 전멸이 없어요. 전멸이 없기 때문에! 런 배치가 MVP가 약간... 여기서 뭐를 해야 되나요? 런 배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분위기죠. 그대로 잡아 됐습니다. 무대 쪽에서. 체력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 마이킹! 다케리한테 끊겼다! 역습감을 제대로 맞춰! 이렇게 되면! 1, 2, 2, 1, 2, 2, 1. 말자 궁은 없는데 불안해요! 불안해요! 데미지로 큰 데 부쳐! 2안! 그래서 뒤로 빠져. 고인 투어 어떻게 해! 에쥬와 넥스갓! 잡혔어요! 같은 곳에서 계속 당합니다! 이걱! 말자 궁이 없고요. 아우 아슬아슬 빗나갔지만 에드가 있어! CC 엉기면 과연 이렇게 뒷쪽에서 이하 잘 찼어요 엘리스 먼저 앞였습니다 엘리스 먼저 앞였어요 스쿨어가 없었고 이퀄라이즈 피해야죠! 그리고 마하 딜로스 엄청 심해요 그렇죠! 아 뭐것도 못하는 상황 뒷쪽에서 마하갈까 뒤로가서 딜을 넣어버려와 보이는데 어 그리고 이하 잘못 들어가면 스치면 사방에 은파 빗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이미 불안하게 밀었죠 미안 이하니 위큰까지 말고 앞으로도 못하죠 못 제대로 꽂자마자 딜지원이 빠르게 빠르게 들어간게 아닐텐데 에드도 위험해요 에드도 위험해요 자 지금 저런 아이템들 다 나왔으면 자 아무나 그래도 이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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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딜러가 누구냐 자 델포트 델포트 멘 못 잡았어요 델포트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빙폼 빙폼 좋았어요 빙폼 네 그런데 빙폼은 좋아요 빙폼 좋아요 그런데 에드가 잡혔어요 정말 잘 싸워서 동주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이퀄 중마가 넘어져 빙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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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도 한끼가 있습니다 한두개 볼 극장하게 못 풀어요 그리고 못 들어오는 수은도 데미지는 중등각이어서 4킬 대 1킬 뭐 이렇게 뒤쳐지면서 상대가 난전 좋아하는 조합인데 끌려다니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집중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지지!